11장 하솔 왕 야비니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무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보토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한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희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오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처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에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제방,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에 바할 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보온에 사는 희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안압,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톳에만 조금 남아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집하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